어쨌든 모기명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결할 방법은,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건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가 됐지만 야권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병특검법을 1호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맞서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직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하게 권위하면서 나설 수밖에 없다. 최상병 특검법 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등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 위반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내놓을 거를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대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부터 의원이신 이성희 당선인. 일단 22대 국회에서 똑같이 최혜병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되면 22대 국회는 지금 여당이 약간 더 불리해집니다, 그렇죠? 192석의 거야를 맞서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정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전에 박수현 당선인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일부터는 당선인 신분해서 이제 국회의 신문이 됩니다. 앞으로 22대 국회를 어떻게 끌어야 될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저도 사실 없지 않지 고민을 많이 됩니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치와 정부가 사회적 사건과 현안을 보는 것은 머리는 냉채라고 가슴은 뜨겁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혜병 사건이 단순히 장병 하나 죽은 걸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뜨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상이 해석 자체가 호대되고 자칫하면 그것이 국민적 정서와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는 좀 차갑게 이 현안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22대 국회가 또 해나가야 될 어떤 정치의 지향점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건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됐고 대의민주직 원칙에서 국회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건 어떤 형태든 민주당에서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어떤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발의한다는 것은 여기에 상응할 수 있는 대단한 명불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명불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 부담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민주당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지금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됩니다마는 이런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정말 국민의 요구에 흡족하지 않다 또는 다른 명확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기했다 등에 든 여러 가지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특검에 대한 명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대 국회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서 또는 어떤 국정 이니시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특검을 아주 세게 이렇게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좌초되니까 여기에 상당히 당황했을 줄은 밀어침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동력을 얻어서 재발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탄핵의 사유라든가 그걸 빌미로 만든다. 그건 정치적, 정책의 명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을 강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규 당선생님께서 지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황에서 재추진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박수현 당선생님께서는 22대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가 왜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우선 이 해병 순직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10개월째입니다.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진상 규명 하나를 밝히지 못한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이것을 밝히지 못했죠? 우선 봅시다. 이 관련자들이 거짓말과 은폐 이런 걸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입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현장 지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 최혜병이 순직하던 당일날 아침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빨간 상의를 입고 물에 들어가 수색하고 있는 그 사진을 보자 공보 활동이 아주 잘 됐다라고 칭찬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경로에서 똥별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이런 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 보고되고 이 서류가 경찰에서 이첩되기까지 나흘간이 있었는데 이 나흘 동안에 김계환 이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등과 전화를 몇 차례 하는 줄 아십니까? 124차례 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실관은 16차례를 합니다. 안보 2차장,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행정관. 아니, 이 통화를 해서 무엇들을 한 겁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것들을 은폐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잘못들을 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급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세 차례 통화한 것까지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민주당이 정쟁입니까? 이런데도 지금 이것을 10개월 동안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설사, 공수처 수사가 잘 된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문제의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교체된 검찰이 도대체 제대로 기소를 할지 모든 것이 지금 특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의 무슨 방탄 특검이다, 정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민은, 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외압 행사,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밝혀져서 대통령을 향하는 탄핵이나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바로 방탄이 거기에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익을 포함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22대에 가서는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형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단서가 되어서 특검을 추진할 명분과 동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